방탄소년단 지민이 지민 지민으로 주요 SNS가 새벽에 갑자기 마비됐는데요. 한국시간 10월 5일 새벽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왓츠앱 등 전세계 대표 SNS 플랫폼에서 동시 다발적 접속 장애가 발생해 전세계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오류의 전세계 네티즌들이 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SNS 사용이 트위터로 몰리며 2019년 당시 케이팝을 잘 모르는 한 남성이 게시한 글을 누군가 다시 올려 주목받았습니다. 케이팝은 몰라도 지민은 안다, 지민 이내 안에서 자주 보인다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 나올 정도로 당시 지민의 이름이 숨 쉬듯 전세계 트렌드에 오른 것은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케이팝을 잘 모르던 이 네티즌은 전세계의 핵이 떨어져도 여전히 지민이 월드와이드 실티 1위를 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당시 지민의 인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글은 이번 SNS 먹동 사건과 맞물리며 네티즌들이 이 트위터 글을 인용해 핵폭탄이라도 떨어졌냐며 항의했는데요. 이에 트위터에서 지민이 오류로 더 이상 트렌딩되지 않은지 2년이 다 되어간다며 지민 지민으로 사용하기 시작 전세계 트렌드 1위를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세계 팬들의 의문을 자아냈던 오류 현상에 대해 트위터 관계자는 지민이 더 이상 트렌드에 오르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지민은 평상시에도 언급되는 수가 상상 이상으로 너무 많아 트위터 알고리즘 상 지민이란 단어 자체가 날씨 사랑 이러한 일상용어로 분류되어 더 이상 트렌딩되지 않게 되었으며 팝스타 저스틴 비버도 이러한 이유로 한때 트렌드가 블락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많은 사용으로 인해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세계인들에게 지민이 숨쉬듯 언급되는 사용량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에 전세계 팬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에 전세계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하면서 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 미국 3위, 캐나다 2위 등 전세계 76개 이상의 나라에서 두 개의 키워드로 트렌딩되면서 엄청난 언급량으로 전세계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난 6일에는 160만이 넘는 엄청난 언급량을 유지 월드와이드 상류와 54개국 이상의 트렌딩 들고 있어 돌아온 원조 실튬 황제 지민의 위험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케이팝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